오늘 말씀 자문서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자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계속 미련한 자를 말하였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 이게 저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생긴 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어서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게 나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풀으려고 애를 쓰면서 만들어낸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그거를 또 받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수하고 계속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변질돼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는 많은 것들이 변질된 복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던 자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순결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풀어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자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참남히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거는 그들은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오던 메시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해서 율법을 강화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그냥 어줍지 않게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중에 옳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많은 부분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세뇌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서 준 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대화를 하면 넌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어. 뭔가가 잘못됐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가르친 것들은 신학이 중심이 되어 있고 교리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 깨달음. 온전히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예배는 너의 몸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그러면 우리 여기 머릿속의 관점으로 딱 박혀있는 예배는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는 너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원하시고 우리 몸이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내가 이렇게 배웠어?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 알게 해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소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소가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소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건지 이거를 깨달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예수 그리소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거룩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 성전 산 재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에 합당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찬양과 나라는 존재 이 자체를 받으실만 해야 그게 예배가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받으실만 하게 성령으로 또 거룩한 보혈로 거룩하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본문에 말한 미련한 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한 모든 것들이 다 미련한 자의 행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쥐어 쥐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끝까지 순종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성령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격 공부를 가르치면 어떤 책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성격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성격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재들을 다 봤어요. 이거를 봐도 저거를 봐도 정말 딱 이거다 할 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신학적인 이론을 나열을 해놨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둘, 셋, 넷, 다섯을 가르쳐줘서 성경이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열리기를 추건합니다. 성경이 열려야 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단어를 쓰셨는지 또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기는 보아도 포지 못하고 듣기는 틀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돌입고 회개하여서 후원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생명나무 실가를 따먹을까 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답을 할 때 그 미련한 자에게 맞게끔 대답을 하라고 말해요. 이런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가? 미련한 자에게는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왜 질문한 거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대답을 하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안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는 게 그들은 굉장히 큰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동전을 가져와 보라 그러면서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게.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셨어요. 또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첫째 형의 아내가 일곱 형제들하고 다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하니까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은 걸 얘기하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진리를 말하셨지만 그 진리를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정답을 주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참복음을 마치 자기의 복음처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자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했는가에 대한 근본 밑에 숨어진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미련한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영광을 어떤 명예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너 참 잘 가르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라는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또는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서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푼다고 아무리 풀어도 영혼 하나를 추수하는 일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잘 성장했고 자라야 될 때 죽어버리잖아요. 또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걷어들여야 되는데 쓸모가 없게 만들어져요. 과일은 맹탕이 되어버리죠. 6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몰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다윗이 골리아스에 쓰러트린 그 몰매 거기다 돌을 매는데 이것이 왜 다윗의 주문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목자가 이리를 쫓아내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주문에 갖고 다니는데 누군가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던져서 죽게 하는 일에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보금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것은 돌을 몰매에 매서 던져서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영으로 풀어주는 말씀으로 전해야지 잘못 전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그랬죠? 이 까닭없는 저주를 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까닭없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하늘나라를 전파했고 메시야로 오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까닭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니까 그들이 미련한 짓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까닭없이 저주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를 저주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나 제비들은 잠깐 와서 앉을 수는 있지만 곧 날아가는 것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잠깐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하방 발락이 부활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르는 것이 민숙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명하에서 바꾸게 하시더만.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일을 행한 이 모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신명기 23장 3절. 우리 같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봉적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에는 뭐라고 해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과 모합은 로세 후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친족이죠. 그런데 암몬과 모합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4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주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내물을 주고 저주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계속 세 번이나 말을 했어요. 한 절에 무슨 말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전능하신 구원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를 못 받게 한 미련한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에 속하겠어요? 암몬과 모합 자손에 속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석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암몬과 모합 자손과 같은 거예요. 암몬과 모합 자손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는 중에 가난한 땅으로 가는 중에 그들이 가는 길에서 물을 주지 아니했어요. 양식을 주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들을 그 길을 가는 일에 방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로와 함께 십자가 일을 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뭐가 방해를 해요? 다른 복음이 방해를 하죠.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보은 이 미련한 자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절대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난한 땅으로 왔어도 그들은 결국은 소동과 고모라를 택했고 소동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거기서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나왔다 할지라도 모합의 안문자손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 옆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예요. 안문과 모합은 금물 신상을 석이고 몰렉을 섬기고 이러한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몰렉 숭배를 똑같이 숭내내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맡고 있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합과 안문이 영원히 여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3절의 말에게는 채찍이고 낙에게는 제갈이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차라리 이거면 좋겠다 싶어요. 말에는 채찍이고 낙에는 제갈이고 이렇게 표현된 미련한 자의 등의 막대기는 10편 32편 9절에 나오는 걸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하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을 해요. 주인에게 가까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그들을 단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미련한 자의 막대기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등에 막대기를 쳐서 징계를 함으로써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맞아야 될 막대기를 예수님이 다 맞으셨거든요. 이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 그것을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질 만큼 이 미련한 자들이 맞아야 될 그 매를 예수님이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의롭담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미련한 짓, 이 육체의 생각이나 이 죄의 마음을 따라서 미련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셨음에도 그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일을 당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합과 암몬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들었어요. 가난한 땅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왔어요. 롯은. 그런데 그는 가난한 땅을 택하지 않냐고 보기에 좋은 소동과 고모라를 택했고 그리고 그는 가난한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택해서 그곳에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일을 했더라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히브리스 12상 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죄의 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8절에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허락하시면 빨리 감사함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것에 동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과 동조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답을 말해줍니다.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 입을 막아버린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선행이었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막아버린 정도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미련한 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미련한 것을 가리고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선행을 해라 그 말이에요. 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만약에 행한다면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면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핍박을 밀어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받을 때 대적하거나 내가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말을 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소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그를 본받아서 그 자체를 따라가라는 거.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소께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기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선행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서 아름답게 생명이 나타나는 발자취로 주님께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굳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쟁 언쟁밖에 안 나와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언쟁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말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가복음 12장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서로 언쟁은 안 하게 되죠. 뭔가 대답은 하긴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하고 언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굳이 그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서 알아듣게 하려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함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진리를 말한 예수님한테 참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해실진 저의 석인과 바리세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만큼 그들은 안다고 하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이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알게 하는 게 가나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가나한 정탐꾼 중에 정탐꾼은 12명이었는데 10명과 2명은 차이가 있었어요. 2명인 갈렉과 요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10명은 가나한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하고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안학자순과 같이 장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가나한 땅은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잘못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지만 천국에 가는 길을 잘못 제시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민숙이 13장에 잘못 말한 걸 보고 14장에는 이 백성들이 다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며 불을 짓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전부 그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말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제 한 지휘관을 채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것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뺑뺑이를 돌대 뭐라고 말해요? 민숙이 14장 29절에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통곡한 자들.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왜 2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 개수된 60만이었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때까지 돌 것이라고 말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염려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 한 번 구원의 길로 약속의 한 번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땅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신 걸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그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안학자 성과 같이 큰 문제가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높은 험산준령이 있고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진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분이신 분 그거를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말라는 얘기죠. 보이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모든 일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을 바라보라. 미련한 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의 나름대로 지혜를 열심히 사용하지만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땅의 지혜와 땅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이론은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원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원은 다리를 저는 자가 다리를 절무서 힘이 하나도 없이 달리는 것과 똑같다. 즉 잠원이 아무 유익이 없다. 교훈을 줘도 그 교훈이 그가 힘을 내서 달릴 수 있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가졌다. 이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 여기에 한국 땅에 있는 가시나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멸류 간 가시가 이렇게 커요. 그런 걸 가지고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면서 뭐예요? 흔들어봐요. 가시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죠. 미련한 자가 가시나무를 뭘 했어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갖고 뭘 했어요? 가시멸류관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씌워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그러면 가시멸류관 쓰라고 씌워줬어요.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피 흘리게 하셨지만 그 가시멸류관은 가시는 바로 이 세상 사람의 지혜의 멸류관이에요. 즉 인간들이 얻고자 하는 영예. 여기서 말하죠. 미련한 자의 영예. 미련한 자에게는 그 영예의 멸류관이 쓸데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것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가시멸류관을 그 머리에 쓰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두전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21절로 주시는 말씀이 이 미련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었어도 미련한 자에게는 이것이 유익하지가 못하고 이 술 취한 자가 가진 가시나무 같고 또는 다리를 저는 자가 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은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자문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 흘려 죽게 만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영으로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본문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일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불의한 자들을 불의의 변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그들과 동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큰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육체의 정력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또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 일을 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주니까.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 그런 자보단 차라리 미련해서 우둔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쥐어 나를 도우셔서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가 로마서 1장 22절부터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 그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미련한 자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지 않은 자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서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요. 가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는 자가 되어져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고 더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우물이 깊은 우물인데 그 우물을 퍼내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눠준 것보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이걸 알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또 깨달아 져서 더 깊은 우물을 파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삶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재산이 됩니다. 모르면 그거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비유를 말했고 비유를 말한 것을 비유를 풀어서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지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비유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껍데기는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안에 있는 핵심은 해석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언쟁하지 마세요. 미련한 자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려고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나누면 오히려 개에게 나 돼지에게 그걸 주면 그들이 돌이켜서 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원이 미련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저는 자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리를 저는 자에게 잠원을 줘봤자 그들은 찔뚝찔뚝 하면서 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심연령관을 나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왜 여기다 썼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내 생각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복정케 해야 돼요. 내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아는 이론? 내가 성경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론들. 그동안 잘못 배운 이론은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스스로 뭔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복정케 해야 되는 자가 예수님의 그 가시 멸류관을 쓴 자예요. 그 가시 나무를 가진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것인데 이것을 미련한 자가 잘못 가지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를 잘못 전해서 십자가가 마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저주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다. 교회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 떼었어요. 이런 게 바로 이 미련한 자, 술 취한 자,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미련한 건지도 모르고 큰소리 뻥뻥 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다른 이론을 만들어낸 자들이죠. 그래서 차라리 미련한 자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보다. 오늘 여기서 말한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면서 진리를 잘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 가슴에서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될 수 있고 개가 될 수 있고 돼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갈렉과 여수와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열 정탕꾼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미련한 자의 그 보고를 듣고 울고 통곡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갈렉과 여수와 같은 끝까지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냐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기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입마셔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알 수 있는 영감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주는 짝이 맺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문의 말씀이 아무리 교훈의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미련한 자에게는 저는 다리가 달려가게 하려는 것이라 말한 것처럼 미련하여서 저는 다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리를 온전히 고쳐주셔서 신약과 구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자문의 말씀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므로 달려가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면서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로 복종하겠으나 이것이 술 취한 자,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물매에 도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문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생명과 하늘의 지혜를 알아 미련한 자에게서 벗어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화해서 가르쳐 주려고 언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대답할 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적절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어뜯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서 또 흔들리지도 말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고 갈래가 요소처럼 그 가난한 땅에 능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경고한 성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 외에 더 더움의 기업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늘의 지혜와 개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하나도 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참 지혜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